스위스 마을 스위스 마을 당시 이민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 새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 스위스를 떠나 이곳에 왔다 재단사, 미용사, 미장이 등 젊은 농부와 기술자들이 팀을 이루어 이곳에 들어와 마을을 개척했다 당시 험준한 안데스를 개척할 때의 스키, 도끼 등이 그때의 삶의 고통과 고난을 보여준다 이민자들은 이곳에 스위스 풍의 전통 통나무집 샬레를 짓고 스위스 문화를 퍼뜨렸다 150년 전 당시의 모습은 여러 장의 흑백사진의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스위스 풍 레스토랑에서 이곳 스위스 마을의 지역가수 공연이 시작됐다 스위스 조상들의 애틋한 추억과 이야기가 남아있는 이곳은 늘 관광객들로 넘쳐난다 스위스인으로 시작한 이민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으로 유럽이 피폐해지자 유럽 전역에서 넘어온 이민자로 이어진다 이제는 스위스를 넘어 유럽 이민자들의 여러 문화가 섞여 새로운 아르헨티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하철 선수로 이어진다 이 시각의 이름은 내 이수가 매우 기능이 유럽 전역 시각의 이름은 유럽의 라디오 어린 Britney